자 40번의 내용은 요거지. 다른 사람들이 거짓된 응답에 노출되면 확실한 계획도 왜곡될 수 있다. 즉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건데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제 제목 같은 거 정리하는 거는 내가 본 거를 맹신하지 말고 그냥 거짓된 대신에 틀린 이렇게 해도 되고 응답 대신에 답이라고 해도 되고 의견이라고 해도 되고 노출된다 이것도 들을 때 접촉될 때 그치? 이렇게 해도 되고 왜곡되는 것도 변경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함도 정확한. 이렇게 해도 되고. 2011년에 이 사람과 그의 동료들은 수행했다. 뭐를? 한 흥미로운 실험을 수행했는데 외적인 요소들에 대한 외적인? 내적이 아니라 뭐에 대한? 기억 조작에 대한 기억 조작의 외부 요인들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을 수행했다. 자 그들의 연구나 실험에서 그들은 당연히 이분들을 얘기하겠지? 참가자들에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BPP 수동태 다음에 BPP 수동태인데 왼쪽을 A라고 하고 오른쪽을 B라고 했을 때 이 패턴 마이너미과 설명할게. 자 수동태 오른쪽에 명사가 또 나오면 요거야. 딱 두 개지. 4형식 아니면 5형식이지. 4형식과 5형식. 4형식 해석은 A에게 B가 뭐뭐 된다. A에게 B가. 5형식은 A가 B로 B라고. 이거잖아. 그렇지? 이거기 때문에 참가자들에게 보여줬다. 이거지. A에게 B가. 그렇지? 참가자들에게 보여줬다. 뭐가? 그냥 어울리는 거 하는 거야. 2분간의 다큐멘터리 필름이 보여줬다. 자 얘가 형용사 역할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필름을 꾸며주는 거지. 그래서 얘가 미니치로 바뀌면 안 된다. 어투 미니치. 복수로 바뀌면 안 돼. 보여줬을, 보여줬다. 그리고 나서 에스크드. 질문 되었다. 똑같아. 쇼온과 병렬 구조지. 뭐가? A에게 B가.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 4형식은. 그리고 질문 되었다. 뭐가? 일련의 질문들이 물어졌다. 뭐에 대한? 그 비디오에 대한. 자 그 비디오를 본 것 후에. 직접 후에니까 직후에. 뭐 라이트를 보통 쓰는데. 참가자들은 실수를 거의 만들지 않았다. 실수 거의 하지 않았다. 어퓨가 어퓨. 아퓨가. 앞에 어가 있어도 안 되고. 퓨가 리틀이라는 단어 바뀌어도 안 되지. 그지?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들의 반응들에서. 그러니까 기억이 정확했다는 얘기지. 상대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뭐를? 세부사항을. 경험이 좋은 거지. 4일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기억할 수 있었다. 그 세부사항들을. 그리고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의 기억들이. 잠깐만. 여기 엘로가 사역지각 일반 중에서 뭐야? 일반 동사지. 그지? 일반 동사 다음에 A, B. B 자리에 뭐가 나와? 99%?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지. 이건 뭐 뭐 되는 거니까. 투, B, PP가 된 거고. 다시. 엘로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A. 목적역 보호 B. B인 목적역 보호 자리에 당연히 투부정사가 온 거고. 만약에 엘로가 가장 비슷한 사역동사 렛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가 당연히 투가 빠지겠지. 그지? 투가 빠지고 B. 스웨이드. 이렇게 되는 거다. 아, 이거 주의에 이렇게 하나 더 있는데. 메이크, 렛, 헤브 3개의 사역동사 묶이잖아. 근데 메이크하고 헤브 같은 경우는 B 자리에, 목적역 보호인 B 자리에 수동일 때 P, P 가거든. 근데 렛 같은 경우는 B, P, P, P 가 봐. 주의에. 다시. 얼라우가 렛으로 바뀌면 투가 빠져야 된다. 그지? 자, 그리고 허락하지 않았다. 그 기억들이 흔들리는 것을. 뭐 언제?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뭐가? 어떤 잘못된 정보가. 그 영화에 대한. 자, 프리젠트 A 위드 B인데. A에게 B를 주다지. 그러니까 사형식처럼 보이는 삼형식이야. 해석이 사형식처럼 되는. 뭐 서플라이, 프리젠트. 그지?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A에게 B를 주다, 공급하다 할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위드가 빠지면 안 돼. 프리젠티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쇼온으로 바뀌면 위드가 있으면 안 되는데. 프리젠트는 프리젠트 A 위드 B에서 A라는 목적을 앞으로 빼서 B-프리젠티드 위드 B를 한 거기 때문에 위드가 빠지면 안 된다. 그렇지? 자, 다음. 그러니까 뭔 얘기냐, 여기까지. 그러니까 기억이 상당히 정확했다. 순서 배월도 되게 쉬운데. 한 실험을 했다. 여기 뒤로는 당연히 이게 실험자들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2분간의 다큐멘터리가 주어졌는데 뭐 몇 가지 질문을 했어. 그 등장인물이 몇 명이냐. 4명이냐, 5명이냐. 뭐 이런 것들. 무슨 옷을 입고 있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상당히 정확한 거야. 실수를 거의 만들지 않았지. 자, 그리고 거의 실수를 정확하지 않았고 그 기억을 정확하게 했어. 세부상까지. 4일 후에도 정확했어. 대체 여기까지는 순서 되게 쉽지. 자,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어. 언제? 이것도 좀 빨간색인 이유가 있는데 디스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위에 거. 기억이 정확했던 거. 이거 얘기하는 거고. 체인지도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되지.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뀌는 거지. 뭐 바뀌어지고. 이거는 좀 어색하잖아. 그렇지? 기억이. 시켜서. 만약에 우리가 인셉션이나 이런 영화 보면 기억 왜곡 조작하는 게 일부로 하는 게 나오잖아. 그치? 이건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게 내적인 요인인가 이게? 이게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바뀌는 거잖아. 경제가 좋아지는 거. 이건 그냥 자동사 정도로 볼 수 있지. 환경이 좋아지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타동사로 바뀌어도 되긴 하는데 이건 굳이 나오진 않을 거야. 그렇지만 참가자들에게 보여줬을 때 뭐가 똑같아. 또 A에게 B가 보여줬을 때 거짓 반응들이 보여줬을 때 그 영화에 대한 어떤 영화냐면 내가 이거 프린트 준 친구들 워즈라고 썼는데 이거 워가 맞지. 왜냐하면 앞에 선행사가 필름이 아니라 대세 선행사는 앞에 있는 리스폰스 이즈 이거겠지. 그래서 That War가 맞는 거다. 어떤 반응들이냐면 만들어졌던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반응들. 이 That이 당연히 위치로 바뀌어도 되는 거고 That War가 생략된 건데 내가 끄집어낸 거고. Upon seeing the incorrect answers 다른 사람들의 부정확한 답을 보자마자 참가자들은 또한 이끌렸다. 어디로? 잘못된 대답들 쪽으로 그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끌려진 거야. 그렇지? 타월를 대신에 그냥 투어받기도 상관없고 굳이. 자 그들이 발견한 후에도 똑같은 거니까 잘못된 대답으로 이끌렸는데 그들이 발견한 후에조차도 뭐를 알아낸 후에조차도 뭐를 다른 대답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꾸며졌다는 거야. Fabric이 원래는 직물이나 천이지. 그렇지? Fabric. 직물이나 천인데 AT가 붙으면 알지? 뭐야? 뭐뭐하게 만들다. 밑에 falsify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뒤에 붙어서 FI, IZ, AT, EN 같은 경우는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다 동사 만드는 접수항인 거 알지? 그래서 이게 조작된 거야. 그리고 앞에 발견한 것보다 조작된 게 더 한 단계 과거이기 때문에 헤드PP 대각어 쓴 거고 조작한 게 하나 된 거니까 BPP 수통태 합치니까 헤드빈 PP 헤드빈 Fabricated 이렇게 된 거. 그렇지? 근데 대과거라는 게 100% 항상 지켜지는 건 아니야. 여기도 안 지켜져. 안 지켜지는데 그냥 바보가 아닌 이상에 나는 그가 천재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럼 당연히 천재인 게 먼저고 그걸 나중에 발견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들이 발견한 후에 조차도 뭐를 다른 대답들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여기 먼저 할게. 그러니까 발견한 것보다 일단 여기서는 조작된 게 먼저니까 헤드, 빈, PP 이렇게 된 거. Fabric이 아, 이게 남아야구나. 이게 직물이나 천인데 직물이나 천 갖다가 뭘 해? 옷을 만들지. 또 짜집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옷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바지로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짜집게 하다. 만들어내다. 이 정도의 의미야. 얘랑 같은 뜻이 그냥 이 정도라고 보면 돼. 뭐 디스토리트, 왜곡하다. 이걸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 found가 나올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건데 found가 동사 원형인 게 있지. ed가 붙으면 과거나 과거 문사가 되는 거고 이거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그 다음 그 다음 갑니다. 자, 그리고 Didn't have anything to do with the documentary. 그 다큐멘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후에도 너무 늦었다. 이미 끌렸기 때문에 잘못된 대답을 고르고 잘못된 기억이 이제 왜곡됐다는 얘기야. 그렇지. 어, 저게 많나? 이렇게. 자, 그러니까 Didn't have to anything 이거는 여기 교재를 보고 얘기할게. 여기 정확하게 설명에 나와 있거든. 자, 뭐뭐와 관련이 있다 할 때 당연히 Relate to Be related to Be concerned with Be connected with 이런 단어 다 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좀 생두맞은 표현이 여기 있어. 뭐뭐와 관련이 있다 할 때 Have something to do with 이게 원래는 그 긴 정식 표현인데 Have something to do with 그렇지? Something 빼도 돼. 그래서 Have to do with 그냥 Be with Be to do with 이렇게 해도 뭐뭐와 관련이 있다 할 때 그런데 관련이 많다. Have much to do 그렇지? 관련이 더 많다. Have more to do 관련이 없다. Have nothing to do 관련이 거의 없다. Have little to do 이렇게 된다고 그렇지? Have nothing to do 그러니까 여기는 Didn't not any 가 no를 의미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Didn't have anything 이거 그냥 줄여서 Had nothing 이렇게 바뀌는데 바뀌는 거 밑에서 얘기할게 관련이 요거와는 관련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낸다. Have something to do with 뭐라고? 뭐뭐와 관련이 있다. Didn't have anything to do 이거와 관련이 아예 없다. 너무 늦었다. 그 참가자들에게 참가자들은 놀러 온 거가 더 이상 뭐뭐 안 타잖아? 참가자들은 더 이상 구별할 수가 없었다. Between이 쓰여도 되고 From이 쓰여도 돼. 그렇지? A와 B를 구별할 수가 없었다. 진실과 픽션 가짜를 구별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미 수정했다. 왜 구별할 수 없었냐면 이거보다 더 이전 과거야. 그러니까 왜 못했냐면 이미 수정을 해버렸거든. Modified 마찬가지로 이거 수정하다 청사하다 뭐 이거지. 그들의 기억을 수정해버렸다. 왜? 그 그룹에 맞추기 위해서 빛이 동사뜻이 뭐뭐에게 맞추다. 뭐뭐와 어울리다. 이 뜻이지. 형사랑 명사뜻도 있는데 넘어갈게. 단어장이 다 있어. 자, 이거 요약문까지 같이 봅니다. 위 실험에 따르면 참가자들에게 주어졌을 때 A에게 B가 그치? 참가자들에게 거짓 정보가 주어졌을 때 거짓 정보 그 자체가 주어졌을 때 그들의 기억들은 remain stable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테이블이라는 단어 대신에 precise 정확한 변하지 않는 unchanged 라든가 일관적인 바뀌어도 되지.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내 설명만 듣고 그냥 끝내지 말고 제목이 약한 친구들은 이런 걸 하란 말이야. 이런 걸 해서 한글 해석 나온 거 있지. 이거 갖다가 아 이거 중요한 지문이다. 중요한 문장이다. 이거 주제문이다. 하면 그 문장 갖다가 지지고 복구라고. 이걸 갖다가 너네가 한글로 말을 바꿔. 바꾼 다음에 네이버 사전에 한글을 입력하란 말이야. 그럼 그 뜻이 나오지. 그거 갖다가 너네가 적어서 외우면 되고 클래스 카드의 단어 정리하는 건 다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그들의 기억은 안정적인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기억이 잘못되었을 때 이것도 이런 단어를 너네가 다 외울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건 다 알잖아. 위에 본문에도 나오고 E가 빠지고 I, F, I가 된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뭐뭐하게 만들다. 뭐뭐하다. 그들의 기억들이 잘못되어졌을 때 그들은 언제 그들이 노출되었을 때 어디에 다른 참가자들의 가짜 반응들 틀린 반응들에 노출되었을 때 그들의 기억들이 잘못되었다. 뭐뭐하지 않겠지? 다른 참가자들의 눈치 영향 이런 걸 본단 얘기고 바뀌는 거 Didn't have anything to do 요거는 요거를 had nothing 이렇게 바꾸는 거야. 두 단어로 had nothing 그렇지? had nothing으로 바꿔서 had nothing to do with 요거 요거와 관련이 없었다. 노 롱고어는 거의 안 나오긴 했는데 노 롱고어를 갖다가 이걸 부정문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월 뒤에 나시 들어가겠지. were not able to distinguish 구별할 수가 없었다.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를 A와 B를 구별할 수가 없었다. any longer any more 뒤에 들어가지. 노 롱고어가 뒤에 들어가는 거야. not any longer 바뀌는 거지. 마찬가지 not any가 뭐로 바뀌는 거야? no로 바뀌는 것처럼 not any longer 도 no 롱고로 바뀐다. any longer 맨 뒤에 넣거나 any more 맨 뒤에 넣거나 고생했다. 감사합니다.